네, 역시 이분들입니다.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글로벌 브랜드 사이트의 방탄소년단입니다. 2016년 DNA를 시작으로 빌보드 메인 차트인 핫100에 총 31곡을 올린 세계 최정상 그룹입니다. 전세계 아비들의 함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글로벌한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추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미소니 질러!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죄송한데 글로벌 상이라서 영어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프니까요. 아프니까요. 지역구역에서 아리문에 대해 발견하고 있는 거 가운데서 아기아, 한국아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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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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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대해 보니까라면, 끝난 애니라시아, 이스라시아. We want to touch you, we want to feel you. Thank you all the love and support from out there and we will never let you down. Thank you, love you. Once again, big love. Thank you. Thank you. You're covering your...